자 바로 2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지도 않았어요. 이전 캐스트 영상에서. 네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원래 핵심 메시지는 뭐 했었죠? 이전 캐스트에서 여러 번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기출도 여러 번 보는 게 맞다. 쉽게 말해서 국어도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진짜 기출을 여러 번 봐야 돼. 그걸 이제 넘어서서 그냥 지나가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제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전 캐스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짜 어벤져스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제가 디즈니 플러스 깔아놓고선 진짜 시간 있을 때마다 보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뭐에 좀 더 꽂혔냐면 아바타를 제가 또 감명 깊게 봐서. 물의 길이라는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와가지고 시간 있을 때마다 보는데. 뭐 아무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아무래도 강사하니까 보통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저는 오전 시간이 조금 비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자주 못하지만은 옛날 예전 같은 경우는 혼자서 조조 영화를 혼자 보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 뭔지 알지 얘들아. 이 넓은 어떤 영화관에 나 혼자 딱 있고 아무도 없는데 여기 내가 전세 낸 것 같은 이런 참 편안한 느낌. 그걸 너무나도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수많은 영화를 혼자 많이 보러 다니곤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벤져스를 이제 봤을 때죠. 제가 이제 저기 부천에서 아이맥스에서 가가지고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 봤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근데 또 어벤져스 느낌이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거의 열풍적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조조 영화도 사람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볼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감탄사라가 자꾸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맨날 옆에 누가 이제 같이 가면 좀 조용히 좀 해. 막 이런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이야. 이게 성격이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런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막 이렇게 보는 걸 날짜 못하겠어. 흥분된 상태에서는 좀 같이 막 박수치고 막 이랬으면 좋겠거든. 자 이 영화에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었냐면. 이제 이 타노스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붙잡으러 이제 뭐 어벤져스들이 계속 가지. 가가지고 이제 타노스가 막 지쳐가지고 막 이러면서 집에서 이렇게 막 식사 준비하려고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어벤져스 딱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다가 어 4. 토르가 이 뭐가지로 이렇게 댕강. 어벤져스 댕강 하면 안 되죠. 타노스 뭐가지로 이렇게 댕강 이렇게 좀 자르는 장면이 나와. 그때 제가 영화가 돼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꼭 참았어야 되는데. 갓디엠! 이래버린 거야 내가. 오마이갓!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감탄사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때 이제 뒤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날 툭툭 치더니. 저기요! 이러길래. 어? 죄송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또 꾹 참고 봤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막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일 때 막. 와! 예! 예! 이런 말이 막 나오고. 그때마다 자꾸 뒤에서. 저기요! 뭐하는 거야 지금. 오빠! 뭐라 해봐? 막. 둘이 커플이었어. 커플이 왔어. 아휴.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점점점점 분위기가 나랑 좀 비슷해지는 느낌으로 가다가. 자. 어디가 이제 하이라이트였냐면. 여러분들 그 외에. 어벤져스 엔게임의 이제 장면 중에 하이라이트 장면이. 그. 따노스랑.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랑. 또르랑. 3대 1로 이제 맞장을 뜨는 장면이 있죠. 후반부에. 그러다가 이제 아이언맨 좀 나가떨어지고. 또르 좀 나가떨어지고. 캡틴 아메리카가 뭐 갑자기 무슨 뭐. 얘의 무기. 묄리르야? 그걸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동안 이기다가. 결국에는 얘가 나가떨어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막. I can do this all day. 이런 장면에 나왔어요.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어떤 장면에 나오죠? 하늘에서 이제 구멍이 뚫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구멍 뚫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어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 닥터 스트레인지며 뭐며. 뭐 수 만 명의 수천 명의 무리들이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따노스 무리들과 여기 여기. 착한 무리들이 이제 대치를 딱 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 장면이 어떻게 돼 있지?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 묄리를 딱 이렇게 잡더니. Avengers! Assemble! Yeah! 하면서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 그때 내가 영화관에서 어쩔게. 나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Yeah! Let's go! Go get him! Go get him! 아이고. Let's go! Let's go! Let's go get him!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때 졸라꾼 게 뭔지 아냐? 하도 내가 영화 초반에. 이렇게 막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좀 비슷하게 흘러오고 있었다니까. 제가 그러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Yeah! 다 같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는 뒤에 있는 여성분이 나한테 뭐라 하지도 않았어. 뒤분들도 막. 와!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약간 민폐 아닌 민폐를 끼쳤는데. 의외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영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니? 나는 이제 엔딩 크레딧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스타일이야. 마지막 끝까지. 그때까지. 쿠키 좀 있나? 이러면서. 한 3분 정도가 지나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냐? 어? 영화 잘 봤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관을 거의 뭐 거의 콘서트적으로 만들어놓은 놈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이 얘기를 이제 이 전현상에다가 이제 붙이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붙이려고 그랬었다가 이제 너무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랬었다니까 진짜. 아. 또 하나 또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하나 더 가? 아 요거는 또 이제 좀 기대하게 만들어야지. 만약에 기대하는 게 있으시다? 그러면 뭐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그럼 제가 좀 생각해보고 이 영화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영화관에서는 조용히 하자. 조용하자. 그런데 가만 보면 외국 애들 영화 보는 장면들 이렇게 가끔 영상 보면 걔네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와 이러면서 보거든. 내가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야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헤미안 랩서디 라고 하는 영화 나왔을 때 막 콘서트 상태로 막 하기도 했었었고. 그래요.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면 밑에 좋아요를. 김정이었습니다. 김정이었습니다. 김정현 at